저 혜성 역을 맡은 김종현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식사 가져왔어요. 아 그리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잠깐 쉬어요.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? 저기요 기자님. 저는 저만 사랑해요. 제가 누굴 좋아하기엔 내 안에 어둠이 너무 높다고요. 네 혜성이라는 역할은요.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친구인데요. 제주도를 가서 채린씨도 만나고 승련이와도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채린씨. 채린씨 말대로 몸 움직이니 기분 좋네요. 이제 떡실신 할 수 있겠죠? 물론이죠. 근데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. 혜성이라는 역할을 잘 소화하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서 평소에도 혜성으로 살려고 노력 중이 있고요.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